정울도 동시 송출하는구나 라면차 제이드 그라운드 오하이요 오하이요 고자이마스 하이요 그라운드 제로 라만차 툰 반갑고 라운드 제로 라만차 툰 어 맥키미언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어 그러게? 어이 병세 아냐 이거 얼마만이야 어 다들 반갑습니다 영혼이 없네 뭔소리야 어 잠깐만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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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저쪽 도로 타러갈까 그래도 되지 그게 편하긴 하지 우리꺼 우리꺼 타고 민철 승현 아니 내가 탈까? 어 너가 타죠 서킷, 제이드, 그라운드 라만차 아니 아니 그렇게 안 적어도 돼 1,2,3,4하고 1은 적으면 돼 아 오케오케 자 갈게요 오케이 우리는 승현 민철 병세, 정우 오케이 아오 오케이 승현 민철 병세, 정우 분리, 3,4 승현 승현 제동 현재 윤철 성균 현재 성균 성균 제동 윤철 1경기 누구? 현재, 성균, 제동, 윤축 어? 나의 현재랑이네 그럼? 이렇게 매치업 됐습니다 맵은 서킷, 제이드, 그라운드, 라만 순입니다 내가 먼저 하고 올게 그러면 아 네 맥힘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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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두 어서와라 오케이 파이팅 기선제약 간다 개 두드려 패고 온다 형들 형님들 진짜 죽나 패고 옵니다 현재 개 패고 올게요 나의 현장 나의 현장 개 패고 올게 나의 현장 나의 현장 개 패고 올게 숙소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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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나한테 비전해 아 나 어떤 빡대가리 새끼야 아 나 시댕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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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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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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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e. verb. 쪼금 안지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입고 막으면 뭐 한 1,2마리만 찍고 그 이후에 안찍어도 되니까 어차피 2마린 찍다가 마당보면 1마린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2마린 굳이 그렇게 많이 찍을 필요는 없어요 취소 안하네 다 나온거 해봐 이 정도면 뭐 무난한 출발인가? 무난하지 서로 3마린 많이많이 찍는다 한번 노릴라 하네 한 3,4마린 돌릴려나 본데 똥 한번 노릴라 하네 이 위치가 오브로드가 늦게와서 적어도 이거 조심해야됩니다 이거 돌아와가지고 드럼 몇개 잡히면은 어차피 링 더 찍어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괜히 게임 이상해져요 저거가 테라 입고 막으면은 쬐는 줄 알고 올드론 찍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쵸 일단 투링으로 가서 시작 보여주려고 하는 오 일단 3마린 테란도 저거 죽으면은 평소 3마배하는것보다 더 많이 쬐려고 하는건데 조금 안쬐는거긴 합니다 오 마린 4개 오 오케이 봤다 봤다 이러면 테란도 함부로는 못오는데 달리네요 이건 쬐따 마인드가 빼야지 링살려야지 그렇지 이거 링 더 찍어야 됩니다 오 이거 피해보는거 아냐? 뭔가 피해보는각인데 어 그렇지 테란도 빼야지 어차피 가봤자 먹히는거 알기때문에 그쵸 이것만으로도 이득인데 테란이 너무좋다 테란베이스야 너무가나하다 지금 입구 막아가지고 저거다 마린을 잡을수있으면 좋은데 링마리찌거든 선행배면은 이렇게 링빨리찍으면은 이제 펑커 밖에 만들수있는데 이 맵은 입구만 막혀서 아아 와 먹어버려 나와 사먹어 도글링이 왜이렇게 못태리는거같애? 그와중에 이정도면 선방했다 진짜 나 마린 거의 못죽일줄 알았는데 마린이 점수하면은 거의 못죽이는데 6마린이라 1샷 1킬이라 테란이 마음이 너무 편하다 아하 진짜 노플설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개 불쌍해 큰 박아야돼 이게 안간지 모르거든요 저그 취소해지 취소해 아 취소 못하죠 후달리니까 아아 너무 불리한거같은데 그러면 너무 가난한데? 저그? 이러면은 진짜 뮤탈로 진짜 많이 털어야되겠다 아아 테란이 이거 뮤탈이 안찍히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겠다 돈이 없겠어 그니까 잘 모아야되겠다 티클 모아봐 티클 모아 티클이지만 모아봐 보미탈 찍어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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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불리하다 사업도 이미 찍혔고 어 터렛도 빨리 박네 성균이 그냥 신경 안쓰고 바로 튀어나가려고 그런가 보다 뮤탈이 뮤탈이 일곱개 밖에 안찍혔다 어 아 너무 가난해 저그가 링도 링도 이거밖에 없는데 가난해 어 사내배상생할때 이런 상황이 젤장나는데 터란도 이렇게 되면 편하지 이제 이게 큰 박고 털기도 애매하고 뭔가 저그가 딱 잘돼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큰 박을수도 있고 아는데 이거는 저그가 큰 박아도 내가 털려도 터란이 유리하니까 지금 이거 달려면 일단 큰 미리 박아놓고 털어야되요 이거 신경 못써요 짤짤하다보면 파크는 박아야됩니다 한개 더 지워야돼 하나 더 지워야돼요 이거 진짜 UL려요 아 아 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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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쿤도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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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성쿤도 뚫려 지금 이거 한부대 아 이거 매니릭 네 말이라서 오 저글링 뽑았다 저글링 저글링 오케이 쫄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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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탈 다 죽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미탈이 너무 많이 죽었다 근데 어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애 아직 팩도 안 올라가서 아이고 와아 최소 7마리는 되야 SV 짜리로 치는데 이거는 히덴도 없겠다 힌지도 없구 아무것도 없는 있는게 없네 성큰 4개 있네 일단 뮤탈 더 찍어서 이 앞에 있는거 먹고 해야겠는데 어? 이거 추가 온다 아 이거 추가 오면 뚫려 뚫려 이거 빨리 해야돼 합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되는거 아냐 지금? 뒤에 매직 자르고 6성큰이면 막을수도 있겠다 오 7성큰이네 오 7성 칠성은 있어야 돼요 안 바뀔거같은데? 오 바로오면 어 야야야야 일단 수비하러 가야돼 지금 딱 빼면 돼 지금 오 이제 다시 내 성큰 트럭 잘 박아놨다 오 성큰이 어떻게 잘하나 오케 잘좋아 오케 더 패야돼 팰 때 진짜 개패듯이 패그냥 아 수비가 수비 개잘한다 어 그래 잘틀었다 뭔가 잘패우고있어 근데 오오 오오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어 어 어 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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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아까 위로 박아줬어야지 원래 최선거 막으면 안들어가? 근데 테라 마당 터는게 낫겠다 이제 2테라 밖에 없어서 엇갈려서 엇갈려서 털기 좋거든요 오 좋아 이런거 에이 못 먹어 못 먹어 빈식 가 그냥 빈식 가야되 그냥 매직 유나들 마당가 너무 많다 안맞아 유나들 좀 잘라야되 그런건데 승현이형이 하듯이 어? 아왜왜왜왜 아 이거 그레이트 스파이 올리고 있거든요 저 마린 왜케 왜케 많냐 꽃게랑 꽃게랑만이 희망이다 지금 오케랑? 오케랑? 오케랑, 오케랑으로 어떻게 노려보자 오케랑 걸리면 그냥 죽음이야 2스타라서 스파이어도 본질 쪽에 있어서 이거 의도만 알면은 차라리 너무 쉽게 맞거든요 아... 2스타랑 트람도 진짜 좀 가난하긴 한데 그치 음... 멀티 판카스에만 꽂으면 할만한데 러커랑 근데 이거 정면 마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테러를 잘 끊는다 오! 슬기 찍는다 오케이 아직 모르나보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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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슬기? 아! 아 이제 안다 아... 아... 봐봐 디바 3마리 쓰는데? 디바 3마리 쓰면은 레이스 한 4마리 써야되 그렇지 앞에 아... 깜이 이거 그냥 옆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스타팅이 아니라 누구리? 어... 오우야 오! 오케이! 언덕타기, 제발 언덕타기, 그렇지! 아... 아... 이렇게 세네 속여라 아 근데 이거 띄우면 레이스가... 아 근데 이러면서 옆에라도 꽂았으면은 괜찮았겠다 상황 잘해요 좋아라 어 용주도 좋아라 근데 이거 이제 이거 제거 당하는 순간 그라큰 레이스에 영으로 털려요 이거 오오 오 근데 많이 턴다 많이 턴고 있어 조즈!!!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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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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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맞춰가지고 마테인 갔어 지금 레이스 아 근데 멀티를 꽂아야 되는데 일단 아 완전히 필요한다 일단 멀티를 꽂아야 되는데 어 안마당 드론은 왜 딥파로 밀어내고 아 이거 드론 너무 없다 그니까 근데 이거 딥파로 밀어내도 이거 밀어내기만 하는거지 계속 시합벌릴까 아 아 아 가디언 강차 틀었네 안돼 오 근데 괜찮이고 많이 많이 틀었는데 어 엄청 많이 틀었는데 개많이 털었는데 오 희망이 생길거 같다 뭔가 그니까 안고뿡 지금 옆구리 먹어야 돼 그냥 어 옆구리 먹어야 돼 사팅은 욕심이지 옆구리 꽂아야지 오 아 아 아 오버 잡혔다 어 옆에 한마리 오오 묻혔어 묻혔어 어 뭐하러 더 있다 옆에 어 옆에 오케이 좋아 알았다 근데 이거 나 진짜 끔찍한 생각을 했다 지금 왜 안태 저 저 할레이스가 가디언을 잡으면 민철이 본진 드론을 다잡을거 같은데 아 근데 레이스가 너무 많다 아 아 이러면 이제 이게 견제용 유닛이 되는거 아냐 잘 돌렸다 아 근데 빨간받이 나와 아아 스포어 이제 앞마당에 받고 돌려서 앞마당 한번만 더 들게 하면은 모른다리 오케이 엇갈린다 오지게 엇갈린다 아 저 마린 걸리면 안되는데 저 마린 걸릴거 같은데 안걸린다 오케이 좋았어 오 비 누나 어서오세요 아 근데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좀만 좀만 아 걸렸다아 아 아 아 아 아 빨간받아 와 빨간받아 피트네 아 진짜요 조심하셔야 아 아 레이스 까지 레이스 아파요 아 아 아 그 끔찍한 생각이 바로 돼버렸는데 아 아 아 안돼 좁쇠 jd 잡자 좁쇠 파이팅 좁쇠 파이팅 아 수고했다 민철아 어 민철 수고했다 민철이 고생했다 상황이 져있네 너무 불리해 있었다 그 4마리 때문에 너무 져있었어 아 4마리 이후에 또 6마리 또 나와버려가지고 아니 원래 그거 아 링 좀 집중했으면은 처음에 안 잘리고 먹을 수 있는건데 아 아 오 그라운드 되려네 예 오 이맵 이맵 어때 테란데 저거 테란이 괜찮은데 그래도 뭐 막 못 이길정도는 아니라서 어 으 응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